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한다 죽음을 날아갔다 축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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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박수 쳐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축하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이승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딱 꼬단이군요 자 여기서 바로 부상 시상에 있겠습니다 우리 부상을 받을 선수 선수는 업종으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박수 저희 부상은 아이오리 시연코트 트럭스 그리고 저톤벨트 두 자로 시상 무드를 장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